시도한 배우가 또 있습니다. 잘 도착하셨나요? 마야 씨? 응? 내 목소리가 왜 이래? 조각몸매의 주인공 배우 정지훈 씨인데요. 아저씨 영수의 영혼에 들어간 젊은 남자 혜준 역을 맡아 몸을 사리자는 코믹 경기를 펼치고 있는데. 이제부터 어디 한번 대놓고 봅시다. 야, 남자가 봐도 참 섹시하네요. 지금은 감상의 시간이에요.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가슴이 움직여요. 이렇게 껴도 되는 거야? 복근. 복근이 여기. 잠시만요. 어? 어? 살맛 나겠네요. 정지훈 씨의 천연덕스러운 몸매 감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. 이 팬 살아있는 거 봐. 어? 어? 하는 짓 감사합니다. 복 받으실 거예요. 하아, 이 씹어봐라 이거. 응? 힘 살아있는 거 봐. 힘이 그냥 아주. 맘껏에 솟은 엉덩이에 스스로 감탄하고 있는 사이에 민망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. 아. 아이고. 고기가 질기 닿는데요. 꼭꼭 씹어먹으라구요. 스프가 너무 뜨겁다는데요. 후후 불어먹으라구요. 저 사장님. 아이씨 왜 또. 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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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답니다. 맛있단다. 오연서 안에는 김수로 있다? 영혼이 남의 몸에 들어간 거예요. 와우. 와우. 아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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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지분간 못하는 녀석들에겐 백마디 말보다 맴매가 약이겠구나. 야! 몸과 맘이 따로 논다는 게 바로 이런 걸까요? 아니 이럴 수가. 나의 핵주먹이. 야! 너 이리 와! 들어와! 들어와! 아싸!